아 그러면 형님 혹시 이거 위막하고 이사가는데 이사가셔도 될까요? 그래 갑방 안왔으니까 클라이핑 던져주고 다시 한번 더 던져주고 혼자서 좀 감정 잡을 듯? 나중에? 그러니까요 배달비도 깡패고 아니 심지어는 햄버거 롯데리아 우리집 앞에 배달비 공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4천원으로 올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이 강세였잖아요 흥했잖아 그때 이제 다 올린거지 한 대 맞췄다 아 그냥 2층 탈거지 우리나라는 그런게 있어 저기 이번에 저 캠핑도 갔다 했잖아요 그 작은 육개장 알죠? 라면 큰거 말고 작은 육개장 하나에 2천원에 팔더라니까요 아 이게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작은 육개장 하나에 2천원에 파는데 신라면 봉지라면 하나를 1,500원에 팔아 말이 안돼 심지어 겨울 캠핑 비숙인데도 세옥강 손바닥만한걸 2천원에 팔았다 아 그 작은거 그거를 2천원에 팔았다고? 와 상수를 진짜 쩐다 근데 더 슬픈거는 정 필요하면 사먹는다는거 그정도까지는 살 수는 있는 금액이니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거 살짝 킬 많이 하려면 훅빙으로 가야되는데 살짝 닉네임 답긴 하다 하시네 어 시원하게 얘기하네 그니까 이게 저렇게 케이스가 뽀나를 하다 와서 그럴 수도 있는건데 그냥 일단 지르고 보시는 것 같다 이거 차라리 더블패스 해가지고 점사할거야 아 내껀데 갑박 있을거같은데 큰일 났어 갑살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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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아메리카! 갔다 오셨구나 스마용이 2층 타는게 낫지 않을까? 오케이 오! 나 아니야? 괜찮네 이 사람도 있구나 일단 나이스! 나쁘지 않아 아 일단 마우스가 좀 무겁다 감도가 지금 산가? 천천히 하면 돼 25길 까일꺼 아 너무 빨리 너무 늦게 잡았다 아 초단만 박았으면 꽃선님은 지금 스포 안하실걸요 사타토 나쁘진 않은데 이판 아 킬 더 했어야 돼 기둥들 다운다운다운다운 아 이 형 잘해 이 형 잘해 딱 짜서 이렇게 쏟아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니면 기회보고 이번에 더블패스 해야겠다 패스 패스 없나요? 언델에서 패핑하나? 이거는 작중빙인데 또? 아니 타이밍 다 놓쳤다 이거 와아 그래 들어가 쓰고 피했네 딴 데 못 나가잖아 바로 삭 가야돼 지하 뚫어야 돼 그냥 이거 뒤치 가야돼 아아 자꾸 이래되네 난사가 왜 이리 안맞죠 여러분?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으니 이럴때 다시 후핑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지하에 보니까 한 명 있는거 같은데 그냥 그냥 시원하게 할게요 솔직히 이거 자꾸 내가 하고싶은거 해야겠다 그냥 지하 밀어야겠다 하는게 맞아 아 정말 잡균 이따 날아오면 진짜 그래 하고싶은걸 해야지 DIY 하고싶은걸 해야돼 2 엔 아 아니 형님! 형님! 아 나이스 당이다. 좋았어. 역시 하고 싶은 거 해야 돼. 바로 줌 나는 거 오른쪽 폭 하나 까주고 줌 적대에다가 아이 비겨주세요! 어 아따 길다이 갑방 안 왔으니까 큰일 날 띵 던져주고 다시 한 번 더 던져주고 띵 그만까! 자 가는겨 아이 그만까 좀! 제발 아니 씨! 가고 있잖아 형들! 썰을 뱉었네 누가 여기 포간노 여기 있네 나이스 나이스! 아뇨 지금 제 아이디입니다 형님 당분간 아마 분캐스일 것 같아요 아 오늘 들어왔다 아 안 돼! 안 돼! 꿀타이밍 놓쳤다 씨 이러면은 못 나가니까 오늘 메터폭 하나 굴려주고 아 젖었네 나이스! 나이스! 콜타이밍 나이스! 콜타이밍 콜타이밍 나이스! 공격에다 밝히면 안 된다 과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느낌 나쁘지않고 아 당분간은 죄송해요 어차피 오늘도 이거하고 아마 가스까지만 할 것 같아서 여기서 보는 당분간은 죄송합니다 형님 하게되면은 제가 공지 올릴게요 시청자분 아이디 쓰게되면 아! 나 개피를 쳐? 아! 아! 개피칠만 하네요 형님 자꾸 맥커터 당하네 지핑 제기 했다 지핑 제기 했다 아 이거 아쉽네 딱 단 맞추는거 보고 바로 폭 던지는구나 후핌 던지는거 보고 폭 던지는거 같던데 어? 잡핑? 누가 잡핑 깠나? 안 깐거 같은데? 안 깐거 같은데? 자자자 아 핑 아 이제 토 잡내가 쇼 아니 핑 설마 나한테 깐 거야 지핑 제기? 쑤 몇자 없다 와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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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아 근데 아까 솔직히 나도 저 단층에 있는 형 죽을 줄 알고 핀까긴 했는데 왜냐면 어차피 깠어도 상대방이 또 같이 먹이려고 했거든요 같이 먹으면 살 수 있으니까 위험해니까 그런 거지 뭐 자 이제 타이밍이 왔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거 할게요 이걸로 3킬 봅니다 일단 최소 3킬 패스 왜 이래 빨라 스킬 넣었다 아 기둥박 이거 한 명만 톡 같이 했으면은 제가 1킬 때 기둥박스 포 까면 되는데 아 그냥 단체 포가 안 까고 기둥박스 포가야겠다 야 이거 조졌네 우리가 클락 계속 전진 안하니까 그냥 기둥박까지 나와 있네 클래는 뭐 그냥 공부하면서 더 그렇고 마음 잘맞는 분들이 쓰면은 좀 케마 캐죠 방금은 사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차피 기둥박스 때문에 2층 다층 못돌거든요 연막 속에 숨어서 카운터 어택 칠했는데 아 기둥박스 아쉬운데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내게임 한번 보자 기둥박스 각수로 잡고 시작하자 이거 패스도 그냥 하이패스야 이거 준비 안 까는 거야 이거 그냥 바로 빙날러 와 자 기둥박스 구레이 가자 오로치 기둥에 띵 하나 띵 두개 지금이니 그레이 더블킬 안 돼 제발 내꺼야 빙까지마 아 이렇게 남았다 진짜 그냥 막간다니까 아 어이가 없네 아 어이가 없네 나왔다 지금은 아니다 미션 성공 바로 기세 이어서 아 아 아 아싸 미션 성공 성공 성공했습니다 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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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도 네 살리도 까비 노 노 노 노 노 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